이제 공병호 tbs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가 쓰신 신학과 역사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재배치한 세계 역사에 대한 보기 드문 통사 여러분들이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4.15 총선 지방승을 거쳐 가지고 지금 시중에 다섯 군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승을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특파원들이 이번 대만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대한 기사가 나오기를 관심 있게 이렇게 기다렸는데 역시 이제 기사가 나왔네요. 이게 신경진 베이징 총국장 오늘 실린 그런 중앙일보의 기사가 대만의 재발견 2024년 선거 취재기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제 취재 신청을 해 가지고 이 기사를 썼는데 후속기사도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가 짧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들 전부를 봐도 제가 해설을 좀 더 하면서 총통부 앞에 이 길은 카이다그란 대도라고 부릅니다. 예전엔 장제스 총톡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스우루라 불리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타이페이에서 가장 앞서 살았던 원주민의 명칭을 기념해서 카이다그란 대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 여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권위주의에 대항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모두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떤 거리 이름을 정해놓더라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사람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건데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현실이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 대로에다 이름을 제스우루라고 여러분들 붙여놓지만 세월이 흘러서 다 그 정치권력이 이런 끈을 놓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카이다그란 대교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대만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밤 타이페이 총통부 앞 거리 민징당 이번에 이제 이긴 적입니다. 유세의 마지막 연사 라이칭드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세계화를 역설했고 이때 20만 인파 사이에서 아버지의 목마를 탄 대여섯 살 된 꼬마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고 성숙한 대만 선거 민주주의 미래가 그의 눈망울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 개발연대에서 홍콩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의 뭐 내 말이 용인가 해서 좀 엎지락뒤지락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개발 전략을 썼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개발을 썼는데 대기업 위주의 개발이 이렇게 여러분들 성공하면서 우리가 상당 정도의 국민소도를 앞섰다가 아마 작년인가 그 전해부터 이제 다시 역전되기 시작했던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만이 완전히 이긴 겁니다. 이분들은 선거를 지켰기 때문에 대만 선거는 대만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가 현지한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여준 겁니다.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비주얼하게 다 여러분들 보여준 겁니다. 13일 선거 당일에는 정오쯤부터 중앙선거관리비원을 찾았고 사전 등록한 외신 지지의점을 보여주니까 18정 투개표 상황치로 안내했고 초로의 직원은 상환시를 찾아온 첫 번째 외국 기자라면서 반갑게 맞았고 고시 출신이라는 중앙선거관리비원의 직원은 철저한 중립을 자부했고 손개표 수개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만 민주주의 비결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정통성이 있습니까 정당성이 전자개표보다 시간 소요도 큰 차이가 없다고 했고 개표 현황이 업데이트되는 동안 외국 선거 참가단 네다섯 팀을 보았고 중화권에서 유일무이한 선거 민주주의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 다음에 현장에 따른 것이 신속성 그 다음에 현장에 따른 것이 편리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중앙선거관리비원의 목표는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올리는 거나 이런 것은 다 후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어떤 정책을 미리 붙이거나 판단을 할 때 그 소위 판단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실수나 실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선거는 미국 선거든 대만 선거든 한국 선거든 간에 명확합니다. 선거는 정확성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뭐죠 신속성 선거를 6시간 7시간 먼저 알기 위해서 정확성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비원회는 정확성을 희생하고 선거 투표율을 참가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과감하게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자체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저는 어제 그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투표자 신문증 이미지를 적시 삭제하는 규정이 여러분들 도입되고 사전투표율을 당일투표율 보다 4일 전에 이틀간 허용하게 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게 되고 인쇄 날인이라는 여러분들 기계한 것을 선관위 관리규칙에 포함을 해가지고 위조 투표율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황우여 자유한국당 당대표 김무성 철윤대장 대표 사이에 여건이 현재 여건이 권력을 지고 있을 때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사전투표 조작이 봄날에 여러분들 꽃처럼 만개할 수 있는 모든 제도의 틀이 좌파정부가 여러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 아니고 우파정부가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모두가 다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선거운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세 플래카드는 없었습니다. 백보는 없었습니다. 현재의 지인은 유세공유의 선거 사무실에만 사진 게재를 허용하고 백보는 강공석 게시판에만 허용한 전후 사정을 들려줬습니다. 청정선거운동이었습니다. 출장을 앞두고 민진 국민 민중 3당의 취재 편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1분 메일 발송부터 민진당 관계자의 메신저 친구 신청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국민당은 이틀 뒤에 회신했고 1인 정당 민중당은 답이 없었습니다. 대만 이 기사가 이런 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독자들 의견이 별로 없는데 대만이 멋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운용의 묘가 있는 선거라고요 야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 같은 선거라고요 옛것 속에서 공명정대함을 찾은 대만이 멋집니다. 공명정대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거 가 공명정대해서 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절차답게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국민들의 요구를 깔아뭉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여러분들 당사 앞에서는 20일부터 김장식 여러분들 분이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명정대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양심과 역량을 볼 때 앞으로 아시아 를 호령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선거는 야바의 노름판입니다. 쏘아주는 놈 국힘당 신문 방송이나 쏘기는 놈 민주당이나 선관이나 다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망조 정도가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북경 베이징 총국장이 대만의 재발견 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하면 대만 선거는 투표가 끝난 이후에 즉시 현장 손개표 수개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만 8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대만 선거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가 일체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여러분들 소위 집게 조작 표를 합치는 과정에서의 집게 조작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전투표는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제외공간투표 거소 손상투표 등 사전투표는 일체의 여름 대만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대만 선거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집게 조작을 원천 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전화하고 팩시밀리처럼 완전히 증거가 남는 것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산하는 것 같아요. 개표소에서 합산이 되게 되면 시군 군청 차원에서 이런 합산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뭐죠 도 차원에서 합산이 되고 전국 차원에 합산이 되고 똑같은 일이 정당에서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여러분들의 견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중앙 집중화 권력의 이름 집중화는 부패를 낳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막강한 여러분들 힘이 모여지면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선거가. 대만은 철두철미한 분권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선거가 됐기 때문에 선거의 과정이나 투 개표 과정은 국민축제가 되고 선거 결과는 즉시 이의 당사자들이 다 승복하게 된 겁니다. 대만에는 일체의 선거부정 카르텔이 없습니다.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선관위도 없고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대법관들도 없고 선거부정을 여러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관들도 없고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언론인도 없고 선거부정을 여러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찰과 경찰이 없는 겁니다. 참관자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저녁밥 먹고 여러분들 개표 현장에 나온 겁니다. 불과 4시간 진행되는 개표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촬영 및 녹화가 마음껏 여러분들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개표 과정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아날로그 방식의 개표입니다. 대만은 대만 세미터 컨덕트라는 회사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을 여러분들 가장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에 여러분들 펀드가 smh라는 게 있습니다. smh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가장 규모가 큰 반도체 분야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식 가운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대만 세미컨덕터 tsmc인가 하는 그런 cm인가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가장 여러분들 비중이 높은 겁니다. 뭐냐 하면 전산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동훈 씨는 상당히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공천을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씨는 그냥 자신 만만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볼 때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리석은가 하니까 사람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상 실제 선거 에서 일어났고 일어날 것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 그러니까 폐가 망신할 겁니다 아마 . 제가 악담이 아니고 실상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본질을 보지 않으면 반드시 뭡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신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것이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전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기사들이 지금 쭉 지민을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 친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된다. 김경률은 사퇴 생각이 없다. 한동훈은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돼 보니까 용산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한 모함입니다.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한 달간 거리두기 여당은 윤심으로 총선 어렵다 판단 용산에 머리 조아리지 않겠다는 의미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양재물도 마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가 실상을 볼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완전히 이름 까발겨져 가지고 저는 2021년도 4월 7일에 실시했던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맡기 위해 최선을 맡기 위해 최선 을 다닌다고 역설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 지만 국민의힘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 에서 다행히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완전히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전에도 4월 12일 총선 4월 7일 보궐선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에서 240만 표 가량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발생한 겁니다. 기사 회생이란 여러분들 표현이 딱 적합할 정도로 윤 대통령은 24만 7077표 차이로 아주 그냥 거의 기적 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1번 2번 3번은 국민의힘이 야당 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났고 2020년 4.15 총선과 4.7 보궐선거가 완전히 뭡니까 대중들에게 다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까발긴 상태 였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때도 침묵했고 정권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여러분들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처음 실시했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어떤 종류의 공명선거를 당부 하는 말씀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또 윤 대통령 하에서 2022년 또 6월 1일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다 까발겨 가지고 다 여러분들 제가 공개를 하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하고 여러분들 뭐죠 살갗이라도 서치게 지나가게 되면 무슨 병이라도 여러분들 옮을까 두려워하듯이 다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 에서 무지막지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교육감선거 에서는 조작값 35%로 우파교육감 후보인 김주용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선자를 낙선시키고 낙선자인 인창수 후보를 당선시키는 . 민주노총 지지를 받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선거인 4월 5일 보궐선도 다 까발겨 가지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도 어떤 노력도 안 했고 대통령실도 어떤 노력도 안 했고 윤 대통령 도 어떤 노력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조작질을 당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득표수가 조작이 됐고 조작기법은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뻥띄게 해 가지고 37453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기온 더불당 후반께 넘겨준 겁니다. 1번부터 6번 과정까지 현직 대통령이었던 3번부터 6번까지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노력도 국민의힘이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언제부터 국민의 힘이 움직였는가 하니까 2023년도 11월부터 공정선거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지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 하고 여러분들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이나 사무총장이 가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게 여러분들 지금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다들 무책임하고 제가 한국의 공적기관들의 능력이나 정직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분단 국가에서 국가의 공적기관이 이 정도로 뭡니까 기강이 물러나고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전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뭘 제대로 하겠냐 이 이야기죠.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는 우리가 공천자라면 4월 10일 총선에서 크게 이길 걸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한동훈 씨는 자신이 만만할 정도가 아닌 겁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정신 차려라. 너는 4월 11일 날 그냥 그만두게 된다 이야기죠. 네가 그만두고 집에 가면 집이 부유하고 너도 똑똑하고 하니까 너는 파결 안 받겠지만 국민들이 이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교인 님이 윤통은 어디까지 알까요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뱃속까지 다 알겠지 사냥이 님 말씀 잘하셨네요 다 알죠 내보다 더 잘 알겠죠 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 살면서 실제 상황이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직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투자건 뭐든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보셨지만 이게 2016년과 2020년도 경기 시흥시열에 여러분들 선거 입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2016년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값 크기가 작고 불규칙적입니다. 2020년 조정식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일 겁니다. 5선 의본일 겁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김성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가져다가 사전투표를 훔쳐다가 조정식 후반께 더한 언적인 겁니다. 좌우대칭에 김성은 항상 마이너스 차익값이 조정식은 플러스입니다.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런 선거가 2024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훨씬 더 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실상입니다. 실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울 마포구의 정청래 후보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이게 여러분들 2016년 선거입니다. 이 선거도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수치가 좀 작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김성동 후보를 보시게 되면 서강동 같은 경우는 당일투표에 비해 사전투표가 13% 적습니다. 합정동은 13%와 서교동은 16%와 적고 당일투표 득표에 비해서 김성동 후보에 그다음 합정동은 13% 적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사전투표 사이에 13% 16% 15%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건 선거가 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수를 만드는 것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천연수구 어리 아니고 인천연수구 갑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2020년 총선은 야무지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에 일어날 일이죠 이게 2024년에 일어날 일을 2016년 총선 이후에 유일하게 정직한 선거는 2016년 선거밖에 없거든요. 일부에서 조작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작을 안 했거든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정부시 갑입니다. 의정부시 갑 이 문희상 씨가 나오셨을 때 이때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값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좀 교차를 하고 되게 오영한 소방관 출신이 나오셨던 데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후보 의정부 마이너스 5% 의정부 이동 마이너스 8% 큰 값을 조작을 안 했지만 한 20%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경기 의정부 갑 이게 과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감각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숫자가 증언하는 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서울중남구 갑입니다. 손을 안 댄 거죠 2016년도에는 이 차이값 크기를 보시기만 다 거의 대부분 오차범위 0에서 3% 이낸 겁니다. 이건 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김삼한 것은 전체 마이너스 서영교는 플러스 오차범위를 대부분 벗어놨지 않습니까 7%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한동훈 씨가 대한민국 선거가 이게 득표수를 만든다는 부분들을 완전히 그냥 깡무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실상 실제 일어난 문제를 입을 다무는데 공천 자리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서울은 거의 전패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크게 패배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줬는데 꼼짝도 안 했지 않습니까 공천 자라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거짓댄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위선적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비과학적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낭만적인가 한동훈 씨 앞에 여러분들 얼른거리는 지지자들이 보이니까 전부가 다 표를 주는 걸 아마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말 유치하고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상과 실제의 모습이 이미 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번번이 어떻게 그렇게 당하냐 이야기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친 다음에 4월 10일에 일어날 시나리오까지 다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자라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황당한 거죠. 한동훈 씨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만의 일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동아일보 전면이 뭡니까 한동훈 씨 아침에 한동훈 온다고 보고받고 흔쾌히 가자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요고 이게 다 소음인 겁니다. 지금 4월 10일 총선까지는 어떻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cctv를 가지고 뭐죠 개인 신분을 여러분들 노출시키지 않는 투표소마다 상반식 노출을 시키지 않고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해야 된다는 거죠. 4월 10일 총선의 핵심 주제는 통합선거인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 투표자 수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도장도 이름 찍어야지만 동시에 투표소 1만 4천 개마다 캠코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카운팅해야 된다.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다 놓치고 지금 이제 선거 몇 달 남은 시점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책임한 사람들입니까 악수 100번 해봐야 조작 앞에 여러분 대책이 없는 겁니다. 민생토론회 100,0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조작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은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고 그다음 후속 조치로는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소별로. 매 사람이 표를 던졌는지를 그거를 카운팅하지 않으면 이번에 또 당한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하이라이트는 제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선거 문제를 다루온 사람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일 뻥튀기 방식 그래서 위조 사전 투표자 제조 방식이 등장할 겁니다. 그 방법을 막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장 숙여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만은 1만 8천 개의 투표수가 있지만 한국은 1만 4천 개입니다. 1만 4천 개의 캠코드 같은 걸 써 가지고 사전 투표하는 사람 숫자를 세면 되는 겁니다. 그 숫자만 세면 이제 집계 조작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전 투표수 레벨에서 진짜 사전 투표 다투를 카운팅하는 것하고 지금 이제 현안 과제는 이번 주에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는 이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 여기 보시게 되면 신평 변호사가 어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치하였다. 급기야는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끌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잊어졌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의 단계에서 그렇게 될 만한 마음 그릇을 갖추지 못했다. 누구의 말대로 그건 발강체가 아니고 다른 발강체의 빛이 지나간 자리에 앉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신평 씨는 글도 잘 쓰고 하지만 신평 변호사 역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신평 변호사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의 단계에서 그렇게 될 만한 마음 그릇을 갖추지 못했다. 마음 그릇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고 한동훈이는 대권을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동훈은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합니다. 패배가 얼마나 큰가는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체인벌린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오판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매장된 거지 않습니까 평화협성이 가능했고 히틀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지금 주장한 게 뭡니까 공천자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웃기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덕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네가 이기노 네가 어떻게 이길 거고 네가 어떻게 이길 거고 내가 맨날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 너희 도독질 당하지 말라고 이 바보천 치더라 그런데 아무 조치를 안 해가지고 경고하고 또 당하고 경고하고 또 당하고 경고하고 또 당하고 그래도 경고하고 또 당하겠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안 지르 겠냐고 책임을 지지 대중들이 책임을 분노해가 책임을 묻겠죠 그러니까 이 유리한 필력을 자랑한 심평 변호사도 그냥 갓 똑똑인 겁니다. 왜 본질을 안 보니까 다른 발광체의 빛이 지나가는 자리에 앉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문장은 아름답지 통계를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2020년 20대 총선 만처럼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수 차이값이 오차범인 플러스 0.3% 마이너스 0.4%처럼 2016만 전반적으로 조작이 없었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플러스 7.1% 자유한국당 홍준표 마이너스 5.1% 뭘 뜻합니까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2018년 시도의회 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5.1%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9% 왜 똑같지 않자면 다른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또 뺏겼을 테니까 그럼 시도의회 의원선거만 이러냐 시도지사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시도의회 의원만 아니고 기초의원선거도 다 이렇게 났을 거 아닙니까 2020년 4.1호 총선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8.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9% 뭘 이야기해야 되는 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득표 조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지시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 일어났는데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안 일어난다 그 머리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계속 하긴 하는데 정말 표를 이렇게 훔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참 악하지만 이만큼 알려졌는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당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이런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도덕질을 정교하게 했는지 후보가 두 명이 나왔으니까 훔친 표하고 여러분들 더해준 표가 딱 일치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11.6%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것도 약가입니다 2021년 보궐선거 10월 10일 보궐선거는 플러스 11.2 마이너스 16정보 35%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강서구의 역대 선거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다 계산해 준 겁니다 강서구 역대 선거 사전투표가 전면적으로 실시됐던 첫 번째 선거인 두 번째 선거입니다 보궐선거 다음에 지방선거 조작 0% 2016년 총선 강서구 구청장 강서여름 국회의원 0% 조작 안 했습니다 2017년 대선 25% 조작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40% 조작 2020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35% 조작 2020년도 상구 대통령 선거 25% 조작 2022년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15% 조작 가장 그래도 낮은 것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눈치를 좀 본 선거지 않습니다 이런데 공천 잘하면 된다 공천 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밝힐 정도까지 밝혔냐 대한민국 선거 범죄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만들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에 투입하고 두 가지 한다는 겁니다 사용기계는 투표지 분류기 쓰고 집게 서브 조작하고 투표관리관 도장 딸인 나신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신종수법이 하나 나온 게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전산 조작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 서브용 pc에 조작 프로그램을 입력해가 조작감만 돌리게 되면 현장에서 이런들 올라온 모든 자료가 변조돼가지고 메인 dv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관위가 지고 있을 때 위조투표지를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없으면 이게 개인 도장을 날인하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끝까지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다 이렇게 공개했지 않습니까 도덕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 5권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표를 어떻게 도덕질한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으니까 이 책이 나왔으면 당장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겠죠 고발 못하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들 4.15 총선이 10월 11일 강서구청약 보궐선거처럼 조작하게 되면 7.5% 이런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면 329만 표를 확보해가지고 쑤셔 넣으면 더블당이 194석 지었고 총 의석이 214석 정도 차지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3% 조작하더라도 195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법류가 탄핵 개헌 다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 조작 법류하실의 규합으로 개헌 탄핵 가능 5% 조작 더블당 단독으로 개헌 탄핵 가능 이래서 그림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공천자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윤 대통령께서 또 시중 분위기가 괜찮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이라는 것은 다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침략당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를 하고 침묵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최상사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이렇게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필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대통령이든 이런 비대위원장이 다 깔아뭉개고 선거를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도약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일정 이상은 딱 여러분들 뭐죠 그걸 걸어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하고 해군수가 넣는 것도 딱 여러분들 거기 걸어가지고 그다음 못 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윤 정권 등장하고 나서 훨씬 더 방송 환경이 악화가 된 겁니다 본인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쓴 일 이야기를 안 들이게 되면 본인들이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이게 사필 기정이지 않습니까 나는 간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불법을 듣고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겁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끌어갈 겁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설득 못하죠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거짓을 하면서 국민들 한께 뭐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국민들 한께 좋은 결과를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표 달라고 어떻게 하냐 나는 남이 양심이 꺼려서 못할 것 같아요 표 주면 다 도덕질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표 달라고 합니까 한동훈 씨는 공천자라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서울의 전략지역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이 지금 자리를 터고 있는 거기에 김경률 씨를 꼽으면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천자라면 김경률 거론된 마포구을 등 여당은 3회 연속 패배지역의 전략공천 전략공천을 100번 잘하다 놔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때 그 안에 팬티부터 입고 그다음에 바지를 입고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기는 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공천을 잘한 것은 마지막 순서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 하에서 최소한 표를 빼앗길 수도 있지 않는 그런 방법을 미리 만들어놔야 그다음에 뭐죠 공천을 잘하게 되면 그것이 날개를 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를 점찍어둔 서울 마포을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과 인천계양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도권을 포함한 험지로 분류되는 상당수 지역구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100번 여러분들 해봐야 될 수 없습니다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러면 당선될 겁니까 표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중앙일보 보니까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대통령 뜻인가요 이관석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건도 있지만 공천과 관련된 부분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되지 사람을 그렇게 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들어 있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선 룰에서 현역위원에 대한 감점이 예상보다 적다는 여당 일부의 불만도 사민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최신 공천의 명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천을 이끄는 건 나라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거부했다고 한다 상당히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자존심이 센고 그래서 볼만할 겁니다 앞으로 이처럼 한동훈 위원장과 이관석 실장이 충돌하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이 뜻인가 했더니 표현이 표출되고 이게 사퇴요구로 비하됐다는 것이 복수 여건의 전환이다 사퇴로 여러분들 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이 워낙 이렇게 사퇴에 준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기정사실 안에 원희롱 씨를 꼽고 김경류 씨를 마포우래 원희롱 씨를 계양우래 이렇게 해서 승부를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보통 시민들이 정면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서 제 자신도 조금 이렇게 가끔은 이런 뭐 이야기를 그냥 나도 입을 다물면 다 좋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청래 의원이 출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의 김승동이 최소 마이너스 16% 최소 마이너스 11% 최대 마이너스 16% 더블당의 정청래 후보가 플러스 12% 플러스 16%거든요 이거는 뭐죠 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김승동 후보에게서 일정 퍼센트를 옮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동한 퍼센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50% 이동한 거 아닙니까 50% 김승동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5164장 가운데 7582표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이 표를 이동시킨 지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악구 그다음에 마포구 월 50% 종로구 45% 그다음 대부분은 35%로 옮겼죠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35%로 온 겁니다 두 장 가운데 한 장 김승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두 장 가운데 한 장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정청래 후보와 함께 더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정청래 후보가 여러분들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위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정청래 69,000 김승동 47,000 진짜를 보게 되면 정청래 61,000 김승동 55,000이거든요 사전투표 조작 안 해도 정청래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이걸 근원적으로 막지 못한 상태에 서울에서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냥 한 두 달 지나면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한동훈 씨나 대통령께서 그냥 그동안 광대 노름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겠죠 세월이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가 악서지 않더라도 그러나 저는 안타깝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공천을 100번 잘하더라도 두 가지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첫 번째는 위조투표지를 건절시키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관위가 날인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cctv나 아니면 캠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전국에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상반신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세라 이야기 카운팅 그거 세지 않으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사전투표율 뻥튀기다 사전투표율 뻥튀기는 쉽게 해야 하면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거를 카운팅을 해라 이야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사전투표자서 카운팅 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군킴에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긴 시간 이름 다 흘리고 지금 며칠 안 남았을 때 이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른지 사업을 해서는 벌써 망했습니다 제 자신은 대한민국 공적기관의 신뢰성을 그냥 바닥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원희롱이를 꼽으면 원희롱이 당선되겠냐 원희롱이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실시된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윤형순 후보가 맞붙었지 않습니까 윤형순 후보가 워낙 약책이기 때문에 조작 안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형순 후보 한 게 10%를 훔친 거거든요 마이너스 1,402표 윤형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수 100장당 10장을 훔친 겁니다 총 2,804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여러분들 이를 안철수 후보 한 게 다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10%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분당갑에서 2만 7,895표 가운데 10%는 2,790표를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에 플러스 2,790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얼추 여러분들 얼마죠 5천 한 500 몇 표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표를 다 만드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길 거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산수 기죽이자는 게 아니고 방법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득표수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전투표자 수를 세면 된다 이야기죠 투표소 1만 4천 개에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시민단체들이 캠코드 가지고 찍는 것을 공식화해 가지고 상반신이 안 나오게 하면 뭡니까 개인 신상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이 투표소에서 왔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라 이야기죠 세상에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는 세상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를 몇 명이나 했는지를 선관위 만 아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선관위가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투표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 여러분들 당당하게 통과시키지 못하냐 이야기죠 그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겠냐 방송을 그래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해놓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세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런 것은 다 뭉개고 총선 승리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유현종님이 우선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전투표를 뻥튀기 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당신들이 하든 안 하든 간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월 10일 총선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투표를 뻥튀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하는 것은 물론 통과되어야 되고 동시에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팅 개수하는 일을 어떻든 관철시킬 수 있어야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민의가 반영돼서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성을 하게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다 선거를 만드는데 무슨 재주로 당신들이 이길 거고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드는데 한쪽이 50% 한쪽은 10% 이렇게 다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 왔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금세 공천 지금 하면 후보 등록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도 이렇게 다 가십성 기사가 다 지면을 도매하고 국민들은 다 이 본질과 핵심을 볼 수 없도록 자리 있습니까 한동훈 완 윤 대통령 완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나오고 한동훈이 90도 폴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거가 여러분들 다 그냥 사람들 눈을 어지럽히게 하는데 항상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눈을 어지럽히고 귀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을 넘어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아니잖아요 김경률이 비상대책위원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서천에 온답니다 뭐 언론의 속성은 일단 많이 읽혀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또 뉴델리 신문은 대통령실에서 김경률을 사퇴하면 갈등이 봉합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자유애국시민들이 봐야 될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핵심이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봐야 될 그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서 발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공직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해서 발표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앞둔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여러분들 제 주장이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벌써 뭐죠 제가 감방 갔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벌써 감방을 보냈을 겁니다 이 책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리기와 서브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왔고 제조 생산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도 제조할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 백성을 넘기고 싶으면 넘기는 것이고 이 백성이 좀 많다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 190도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그런 실상이 더 이상 여러분들 밝힐 수 없을 만큼 밝혀진 사태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선관위 대법원 법원 심지어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도 그걸 다 은폐하는 대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유감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그럼 공 박사 그럼 대안이 뭐고 가장 좋은 대안은 사전투표로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금 사전투표 없애자 하면 그게 여러분들 좀 황당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만 하자 이야기죠 이번 주에 결판이 나는 국민의힘의 특위에서 주장해가지고 선관위로 하여금 그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공직선거법이 원래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가지고 예를 들면 투표지가 정본을 입증해서 위조투표지가 만들지 못하도록 그것이 하는 것이 1차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사전투표율 조작이 될 것이다 핵심은 위조투표자 수를 만들 것이다 이야기 그래서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상반신이 들어자지 않은 하반신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투표소별로 정확하게 진짜 사전투표자 수 진짜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자 수 이 꼴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인 겁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사전투표자 수하고 투표지 개수가 달라가지고 전국에 20개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내일 4.15 총선에서 전국에 몇 군데에서 여러분들 투표용지 교부한 거하고 전산상으로 이런 투표자 개수가 틀린 것을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 지금까지도 짬짬이 해왔지만 이번 선거의 핵심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37,473표의 위조투표자 수을 만든 다음에 그걸 뭡니까 전산상으로 다 집어넣고 그걸 위조투표자를 만들어서 다 쑤셨다가 딱 맞춘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러니까 현재 부정선거 수법은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 겁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관철시키고 투표소 레벨마다 사전투표자 수 진짜 사전투표자 수 알 수 있도록 캠코드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상반시 드러나지 않는 숫자를 정확하게 세자는 겁니다 세서 하자는 거죠 돈이 드는 일입니까 행정력이 드는 일입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왜 안 찍으려고 합니까 위조투표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 수 여러분들 왜 카운팅 개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위조 사전투표자 수 투표 후보별 득표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부각시키는 게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위조 투표를 금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관철 투표자 수 뻥튀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자 수 개수 카운팅 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의 의지를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이 없고 그럼 그거를 장식품 다 제외하고 이름 딱 정리하면 뭘 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뭘 한 겁니까 악과 타협한 걸 뜻하는 겁니다 악과의 타협 혹은 악과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이 공직선거와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제가 다 제시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사전투표자 수 투표수 레벨에서 카운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서 위조투표 방지하는 거 그 두 가지만 관철시킬 수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이 상당히 공정성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안과 해결책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달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 지배엘리트의 톱은 대통령이 되시고 그다음에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하고 가장 지금 본질이 뭡니까 공직선거하고 이분들이 침묵한다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입을 다문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것의 의미는 제가 풀어 설명을 하면 악과의 타협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악과의 거래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생업에 바쁜 시민들에게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악과 타협 혹은 악과 거래를 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여러분들 본질과 핵심을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침묵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선거부정이라는 그런 악과 그냥 타협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그 악과 여러분 거래를 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거래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젊은 날에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이네요 경향신문에서 썼던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 아주 좋아하는 책을 한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썼던 것이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실 겁니다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소개하는 드러커 교수가 소개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훗날 나치 진위대 2인자까지 올라간 젊은 날의 동료 신문사 동료인 헨슈와 나치의 만행을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포천의 유럽 총국장직을 물리치고 독일로 돌아간 셰프다 두 사람 모두 비참한 제후를 맞는데 여기서 드러커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악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만 인간은 평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 악과 흥정에서는 안 됩니다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 누구든 인간은 악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아주 제가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드러커 교수가 여러분들 일생을 사랑하면서 가졌던 본인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을 떠받치는 이 명은 사람은 악과 타협에서 안 된다는 거죠 악의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은 바로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중진 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그리고 정치계란 여러분들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신 대통령께서 또 이 중태한 문제에 다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신생여름 정치인으로 갓이름 입문한 한동훈 씨도 다 침묵한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누가 뭘 잘못했다 뭐가 뭘 잘못했다 이런 걸 다 제쳐놓고 나면 이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악과의 타협 악과의 거래인 겁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그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그분들이 국민들이란 주인들의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대변해서 잘 수행할 것이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라는 에이전트를 임명한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던 것처럼 경제 경영 분야의 고전적인 주제인 주인 대인 문제처럼 주인이 권한을 주고 맡겼는데 선관위도 배반하고 검찰도 배반하고 경찰도 배반하고 대법관도 배반하고 국회의원도 배반하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배반하고 군국조는 대통령께서도 배반하신 겁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인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야 되는데 대리인들이 저마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다 배신과 배반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현상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악과 타협하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악과 거래하신 겁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악과 타협했기 때문에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사필귀정이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악과 타협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좀 길게 보게 되면 언젠가 악 때문에 뭐죠 파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600대 제로라는 이런 성률이 발생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의 423개 모든 투표소에서 읍면동 투표소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전부 더불어당이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높은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부산은 205군데에서 대구는 139개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것도 예의 없이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인천 154개 대전 79개 울산 56개 세종 19개 경기 546개 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학률로 따지게 되면 서울은 2분의 1이 424개를 곱한 2분의 1의 424성입니다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확률이 2020년 4.15 총선 서울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경기는 2분의 1의 546성 2분의 1을 546개 곱한 겁니다 그게 수경이 될지 수십경이 될지 저는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전국의 3,485개 읍면동에서 3,332개 3,485개 가운데서 이게 몇 개입니까 3,583개 가운데서 3,332개 여러분들 읍면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부정인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거를 같은 현상이 2017년 대선 부터 9번 일어난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연구하고 제야 h님의 연구하고 제야 k님의 연구들이 다 이거를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에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눈을 감고 공천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위선이고 거짓과 위선을 넘어가지고 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악의 수단과 도구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완전히 낙동왕 오리알이 돼버린 겁니다 본인의 참 정권을 다 박탈당한 것을 누구도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걸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식자층 대부분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여러분 공병호 tv 여러분 탄압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년째 여러분들 구독자 수급을 못 늘리는 겁니다 구독자 수급을 늘리지 않도록 지금 이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700명 수준에 딱 묶어놨지 않습니까 더 많이 못 보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나라를 끌어가는 겁니다 이 방송에 여러분들 수십만이 봤으면 나라가 벌써 뒤집어졌겠죠 이렇게 국민들을 완전히 옥죄 가지고 나라를 국민들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될 총대장이 되셔야 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걸 철투 친명히 입을 담은 겁니다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대통령께서 악과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악과 거래하신 겁니다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불행하게도 악의 도구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대통령이 나라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악의 도구가 됐다 그건 국민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제압당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복됐다는 겁니다 그걸 못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주장을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조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내가 모르면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4년간 이 정도까지 파헤친 결과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이 다 참정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대통령께서도 다 적과 타협해서 여러분을 팔아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4월 10일 총선을 기하로 해서 더 이상 거의 영구히 참정권을 복원하거나 되찾을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국명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주의 체제와 똑같이 중국 비스무리한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방송을 오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실없는 사례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젊은 날 여러분들 정통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고 그동안 여러분들 경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미래한국당의 공천위원회 했을 때 당신이 뭘 버렸다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한 겁니다 그거를 자기 사람을 안 심어주니까 다 뒤엎은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지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좀 구겼습니다 그러나 관계 안 한 겁니다 내가 돈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먹었으면 벌써 감방 갔겠죠 그 여러분들 뒤집어 가지면 돈 먹은 사람도 있었겠어요 자리를 주고 돈을 받았겠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자 본질이란 것은 딴 거 아니다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아까의 타협을 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의 거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수장이 악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악과 싸워주셔야 될 수장께서 그냥 투항을 해버린 겁니다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의 아주 실상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부터 글쓰는 훈련을 쭉 받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게 되면 격가지를 다 제외하고 사건이 가장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를 이렇게 부는데 훈련을 30년 40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이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을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들과 국민의 힘이란 당이 선관위에서 얻어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이런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고 관철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선거는 선거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존에 9번 해왔던 대로 10번째도 더 심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검토해보게 되면 결국은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고 사전투표율이 이름들 딱 시작이 되면 그날 사전투표율에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율이 조작될 가능성이 무진장 높은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조작한다면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표를 쑤셔 넣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레벨 전국의 14000개에서 다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14000개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됩니다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관철이 되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들이 모두 다 성북할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마무리 이름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현재 공직선거에서 윤 대통령께서 침묵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공천을 잘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그것은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가장 중획을 맡고 있는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선거부정이라는 악과 타협하거나 거래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악의 도구나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장이 악에 투항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참 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투표장에 올 수는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다 그 체제가 장착되는 것이고 4월 10일에 이러면 크게 패배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걸 되찾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보니까 매번 하지만 여러분들 이 표가 참 대단한 표죠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 수준을 15.43%인데 그걸 22.96% 올린 거 아닙니까 7.49% 이걸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가 가짜 사전투표를 발표하고 거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 37473표를 더블당의 진경훈 후방께 더해줘서 결과를 이렇게 만든 거죠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현재 제도라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선거마다 해 준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조작됐으니까 윤 대통령이 첫 번째 선거인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된다 아무 조치를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당한 겁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다 밝혀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수선해야 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또 왕창진 겁니다 보궐선거도 다 분석해가 이러면 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사전투표 고쳐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대표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다 분석해가 이러면 다 제시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또 대피하겠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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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